화학의 스페셜원 나구원 시간 배분 연습의 기회 그래서 이제 사실 좋은 말씀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실 거고 구태현 쌤이 잔소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거를 일단 겨울방학에 너희들의 성취도를 3월 모평에서 1차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고2까지는 너희가 시간이 부족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뭐냐면 내신 시험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는 문제 중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세 문제를 못 풀고 네 문제를 못 풀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고3이 되면 문제는 타임어택이라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30분 화원 같은 경우에 문제는 화원화2는 20문학 그러면 한 문항당 평균 1분 30초 그런데 킬러 문항 4, 5개는 3, 4분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쉬운 문제들은 1분 내에 끊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과연 이 타임어택의 압박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거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전 연습을 통해 우리가 타임어택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시간 배분을 갖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그냥 자기가 시간 재고 연습하는 거는 그닥 현실적으로 실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지만 압박감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3월 모평, 그 다음에 6월 모평, 9월 모평 너희들이 너희들의 실전 연습을 정말 수능처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들로 삼아야 돼 앞으로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3, 6, 9 3, 6, 9, 3, 6, 9네 3, 6, 9 게임 하나 쌤이 지금 긴장을 풀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3월 모평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거짓, 말이 돼? 그럼 공부 왜 하나? 3월 모평은 너희들의 지금까지의 성취도 2학년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거 겨울방학에 열심히 한 달 공부한 거 두 달 공부한 거에 대해 너희들의 현 위치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N수생이나 재수생들은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학생들 또는 실제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과의 싸움이야 여기서 승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실전 모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모평을 수능이라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차피 결론은 화원은 뭐야? 화학양론, 탄화수호, 구조이성질체, 산화한원의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그 다음에 요새 뜨는 주기율, 전자배치, 화학결합을 연합한 문제들 정도의 유형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소화해서 3월 모평에서 한 번 실제 수능과 같이 실전을 방불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은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싸움이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리면 외부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화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맞게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시간 배분, 효율, 시간 내에 두려움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것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에서 승리하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승리의 샴페인을 누구보다도 만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쌤은 화학의 스페셜원 남궁원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